재미난 스포츠 상식 하나씩 풀어보는 언박싱 스포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언박싱할 스포츠는 바로 테니스입니다. 선수들만큼이나 집중해서 테니스 경기를 보다 보면 러브게임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게임에서 0점을 냈을 때 러브게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러브, 사랑, 왜 1포인트도 못 낸 게임을 러브게임이라고 부를까요? 저는 득점 못한 선수를 위로하려고 사랑이라는 말을 쓰나보다 테니스 정말 로맨틱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사실 러브는 프랑스어로 달걀을 뜻하는 래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0이 달걀처럼 생겨서 래프라고 불렀는데 이후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테니스가 전해지면서 발음이 비슷한 러브가 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로맨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엇이 되었든 러브게임, 마음에 드는 이름입니다. 테니스는 스코어 방식도 조금 특이합니다. 1, 2, 3, 4포인트가 각각 15, 30, 40, 60점을 의미하고요. 4포인트, 즉 60점을 먼저 낸 선수가 한 게임을 이깁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요. 시계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옛날에는 시계의 분침으로 점수를 표기했는데 15분이 4개면 1시간이 되니까 15점씩 4번이면 한 게임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점, 30점, 45점, 60점 이렇게 점수가 늘어났던 것이죠. 어? 3포인트는 40점인데? 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3포인트는 원래 45, 영어로는 45였어야 하죠. 그런데 15, 30와 다르게 45는 발음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발음할 수 있는 포티, 즉 40으로 바뀐 거라고 합니다. 4포인트, 즉 60점을 먼저 내서 한 게임을 이겼다면 이 한 게임을 다시 6번 이겨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테니스는 중세 유럽에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천문학이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천문학에서는 6을 매우 신비로운 숫자라고 여겼는데요. 60점이 한 게임이니까 6게임이면 360점이죠. 완벽한 원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6게임을 먼저 이겨 완벽한 원을 만들면 이긴다는 논리입니다. 그동안 그저 익숙하게만 여겼던 테니스의 용어와 스코어 방식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테니스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테니스 규칙이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테니스와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박싱 스포츠였습니다.